어 쟤도 노란색 옷 입었어 빵 야 너도 그거 샀구나 야 나도 샀어 나는 방탄차야 에란길의 방탄차 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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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디 액션 유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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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안녕하세요 에란길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제가 펍지에서 오랜만에 광고를 받았어요 돌아온 에란길 클래식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한번 우리 같이 에란길 클래식 떠나볼까요 여러분 이 옷 알아? 다들 이 세트를 입고 하는데 어우 예쁘다 뭐야 근데 캐시로 나온건가? 우와 나 옛날에 이 티셔츠 입고 있었는데 이거 이 티셔츠 있을텐데 뭔가 내 옷만 봐도 옛날 생각나니까 좀 신기하다 우와 이거 초 시간까지 바뀐거 봐 아 근데 나 처음한테도 이렇게 이렇게까지 아니었던거 같은데 옛날시대라고 하는데 나도 배그가 나온지 그냥 1년 뒤부터 했었어가지고 완전 예전에 감성은 잘 모르기는 해 아 근데 총소리 너무 시끄럽긴하다 이래서 없어진거 아니야 총소리 나같은 유저 때문에 없어진거 아니야 어우 시끄러워 어우 시끄러워 이게 한 5년 전인건가 그러면? 5년 전? 6년 전? 그럼 나도 이때로 돌아가고싶다 뭔가 똑같은거 같으면서 어디가 바뀌었는지 밀타? 밀타 가보자 아 어떡하지 누가 오는데? 옆집에 내려야겠다 안녕하세요 우와 우와 이거 첫밤보다 죽는거 아니야? 온다 어 쟤도 노란색 옷 입었어 빵 야 너도 검 샀구나 야 나도 샀어 나는 범토 먹었지롱 팬테잇 고맙습니다 왜 이렇게 다 바뀐 것 같지? 옷 이거 뭐야? 이게 옷이 바닥에서 젠리대요? audit Home 원래 옷도 나왔다고? 총스킨도 아 이거지 이거지 오늘만은 스킨없이 게임할 나 알기로는 에임도 그때랑 비슷하다고 들었나면 쌓을까? 무반도? 안돼! 일어나 근데 지금 차스키 나와가지고 유예지가 좋지 예전엔 다시아가 좋지 않았어? 좀 더 빠르기도 하고 뭐야 산은 제가 더 잘 올라가지만 우와 저거 웬... 우와 뭐야 여기 들려야겠다 뭐야 여기 어머 여기 테두리 없으니까 이상해 여기가 제일 많이 바뀌었네 어떻게 옛날 생각나 헐 헐 따라오기 시작했어 아 여기 쫓아다니는 사람이 많아 또 이런다 차 뺏어야겠다 어 안 하뜨려졌어 보급을 제가 가지고 있네 보급을 제가 가지고 있네 보급을 제가 가지고 있네 나 피 봐. 피 봐. 진짜 이거 뭐야. 이게 다 염심류보스라는 큰 그림 아니겠어? 됐다. 아이 시끄러워 진짜. 아이 시끄러워. 아 이거 대기실 처음 센 건 진짜 잘 없앤 것 같아. 아우. 학교 정리하고 가지마. 어렵지 않지. 낙하산 제일 늦게 갔지만. 마지막 한 눈만 죽이면 되는 거 아니야. 학교 썸. 나무데야 데려. 겨울. 아. 어 그래. 왔다. 삥 두 개면 되지 않을까? 하나 까고. 으아. 나락치는 줄. 휴. 에이. 깨고 써봐. 어. 뭐. 플레어고노 삐용 하지 않았어? 어? 아파트인가? 다들 슬금슬금 모이는데? 이 집을 잡아야 먹을 수 있게. 내가 샷건이면 어떡하지? 아기 자신이 없는 옥상은 못 먹겠다 그치 맞다 야무지게 잘 잤네 1층인데 나 먹고 간다 이거 아 나 이거 핑크뽕으로 묻혔는데 응 대신 차를 줄게 옥상이다 나 찾는다 나 찾는다 아 어떡해 베이비 아 귀여워 플레어 꼭 뽑았을 때 얼마나 좋았을까 야밍 와 근데 나 핑크뽕 되니까 엠싱도 틀었을때는 느낌이 다른데 무조건 지키리라 자 해우소를 지키러 갈까요? 보자 색깔 너무 좋다 옮길까? 이사갈까? 여기가 낫지? 왜이렇게 집착거려? 왜이래 진짜 신경쓰이게 저 해우소 비었네 저기 가 다 박는다 잘 내 문 막으려고 했어 다섯명 사람의 진력도 그 시절에 돌아갑니다 인종 후진해서 나무에 딱 하면은 딱 괜찮을 것 같은데 아까운데?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여기 타아 이렇게 방패 차아 이렇게 이렇게 아늑할 수가 그거 오게? 아 내 방 아 나 당 당 당장 실력도 그 시절로 들어가버렸다 예전에? 오 플레어 이게 플레어건이나마? 나와랏 나의 BRDM같은 방탄차요 예? 안녕하세요? 오 나는 방탄차야! 에란길의 방탄차! 나밖에 없죠 지금? 아 아파 앗 아이 체력하게 해줘 체력하게 해줘 졌다 떴다 떴다 장전 와 백발 토미건 대탄도 없는데? 아니 내 보급에서 터미언이 나는데 이렇게 좋아할 일이야. 진짜 어떻게냐냐고. 기분이 별론데? 기분이 별론데? 술당 갈려고 이 자식. 아 진짜 아파. 내 차 건들지마. 이게 어떤 차인데 이게. 가운데에서 길 잃었어. 차 터져요. 차가 터질거야. 마지막 드링크를 먹어본다. 영킬이야. 1킬 7킬 하겠네. 아 쿠페 다하면 안되는거였어. 아 여기도 사람이 있어. 야 덤벼 이 자식아. 아 터미언 거지같은 총. 아 엄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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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만 봐주세요. 아 젠장. 진짜. 이야 간다. 이야. 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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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돌아가버렸다 이거 보고 힐링이나 했어